지역화폐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온 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과연 보고서의 분석이 맞는 걸까요? 올해 천억 원의 지역 상품권을 판매한 해남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전 같진 않지만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해남 5일 시작.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의 지갑에서 어렵지 않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해남군에서 발행한 해남사랑 상품권은 1,150억 원. 이 중 90%인 1,043억 원이 팔렸습니다. 농민수당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적인 발행이 아닌 일반 판매도 700억 원이 넘었고 환전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소 5%, 명절이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최대 10%까지 할인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해남군은 자금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아무래도 현금보다 빨리 순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경제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국비를 70억을 받아와서 그 70억을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 들어 전남 각 시군에서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기준 9,050억 원. 내년까지 해남을 포함한 대부분 시군이 지류 상품권에서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